방향 육지로 바꿔야죠. 다리 모으고 중심 잡고 자 패들링 패들링 됐어 됐어 패들링 아직 아직 좋은 파도 골라서 하자 약간 상체를 들어 약간 상체를 오케이 됐어 패들링 패들링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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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거야 하나 둘 가운데로 가운데로 그렇지 가운데 가운데 앞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세 좀 낮추고 오케이 자세 낮춰 자 이리와 이쪽으로 올라타봐 오케이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자 방향 돌려봐 방향 자 중심으로 더 중심으로 오케이 두 손을 이용해도 돼 두 손 다리가 중앙으로 오게 오케이 자 이제 준비 니가 상체를 약간 들어 줘야 돼 패들링 할 때 아직 파도 오면 자 준비 패들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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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예예 지금 파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 그냥 저기 연습만 해 패들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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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 패들링 연습해 네 저는 연습을 안합니다 어? 안해? 아 그래 알았어